제가 검찰 하나 그룹 수사 재개 내용을 더 상의해 줬습니다. 이 신문이라는 것은 기사를 배치하는 것, 글자 크게 하나하나에 다 의도를 담거든요. 당시 이제 언론들이 참여 정보를 어떻게, 음해 통해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신문은 저희가 기증자 분께서 저희 재단에 신문을 기증해 주셔서 실제로 전시를 할 수가 있었고요. 이런 이미지 자료들을 다 구매를 해야 합니다. 근데 저희가 조선일보에 기사 구매 문의를 했을 때 조선일보 쪽에서 저희 쪽에는 판매를 안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공간을 기워뒀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기증을 해 주셔서 이 전시실을 완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바로 가고 있습니다. 그 12번 하운드에 참여해주세요. 고맙습니다, 수한하는 거. 한국의 친구들과 함께 공간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분은 짜장에 따라서 여행을 시켰습니다. 한국의 kayaking은 주의 기준으로도 또 다른 것을 공간을 가졌습니다. 저기 그리고, 홍영이의 관계를 예상받고 있습니다. 아멘